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참여수업 신청하셨죠? 네 저는 특별한 수업 신청해서 저도 왔어요 옷 갈아입고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인띠네 인띠 짜잔 우리 준비됐어요 선생님 아버지 오세요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촬영 전체 주춤서기 주춤서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질기 자 하나 둘 셋 재밌다 넘으면서 들었어요 넷 아 다섯 아 이렇게 아 맞아요 여섯 일곱 다섯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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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자 촬영 자 괜찮은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아홉 프리다가 똑같이 하얀 뜻 때 배운 거예요 아 진짜 아 네 맞아요 저는 피다 보다 수준 낮아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서 아래에 맞기! 아래에 맞기! 걸어가면서 몸통 지르기! 몸통 지르기! 좋아요. 몸통 지르기! 좋아요. 자, 주먹 지면서 다시 어니어스러들. 몸통 지르기! 몸통 지르기! 좋습니다. 자, 형님 맞을 뻔했네. 너무 가까이. 맞아요. 잘했어요? 네, 대답입니다. 자, 다음은 촛불 끄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베이비. 자, 저희 다 스탠드업. 이렇게 괜찮아요. 맞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맞아요. 자, 아빠는 어른이라서. 네. 자, 레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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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넷! 우리 옛날에 코로 저거 많이 껐는데. 저러면 예능에 많이 나왔죠. 정동남 씨나 뭐 이런 분들. 맞아. 둘! 하나! 셋! 넷! 하나! 다섯! 여덟! 여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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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두! 여덟! 아홉! 넷! 마스 Theory! arthxy Part 4!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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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다 웨이! 프린다 웨이!